자, 뉴스타 가요댕긴 여러분들은 사랑을 얼마나 하셨는지요? 글쎄요 아, 그래요? 이텐씨도 사랑을 해보셨나요? 사랑은 종류가 많아서 아, 그래요? 네, 부모사랑, 자식사랑 맞습니다 네, 연인과 사랑, 가족사랑, 그렇죠? 여러가지 사랑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네 이런 겁니다마는 이분은 아직까지 사랑이 정말 많이 남아있대요 네, 그래요 우리 충청도가 난 멋진 남자 문갱호의 무대를 만나보십시오 남은 사랑 남은 사랑 울산 한동안 힘이 들어서 그리운 물을 쌓고서 그 산에 만들고 산 남들이 너무 많아서 그 내 모습 불쌍했는지 하늘이 공정했는지 당신처럼 좋은 사람 다시 만났네 그래서 난 남은 희생한 사랑 나를 나를 사랑해 사랑하는 사람 내게 모두 쓰려 합니다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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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낄내내내내내내내내내 크 invested 열심히 떠난 뒤에 그렇게 힘이 들었어 들었어 외로움을 쌓고 또 쌓아 그때 산을 만들고 산 날이 너무 많았어 그 안에 모습 불쌍했는지 하늘에 동정했는지 당신처럼 좋은 사람 가시게 만났네 그래서 난 남은 인생 남은 사랑을 나를 나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 내게 모두 쓰려 합니다 내게 모두 쓰려 해요 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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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